어느 팀보다 문제를 낼지 가위바위보 대표로 대휘랑 호동이 형이랑 오케이 가위바위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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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뭐야 얘? 가위바위보! 괜찮아, 어차피 우리가 이길 거니까 가위바위보 대휘 자신감 좋아 워너원 친구들이 첫 번째 문제를 낸다 네, 이렇게 순서대로 네 명, 그래 이렇게 순서대로 그래 네 명의 오케이, 좋아 아, 좀 쉬운 것 같은데 말하지 말고 손가락을 봐 쉬운 것 같은데 너무 잘 들리는 단어들이다 하나, 둘, 셋 링! 시작한 거야? 정답! 장훈이! 롤리 폴리! 롤리 폴리! 정답! 넌 열정이 없었어! 넌 열정이 하나도 없었어! 이게 왜 이렇게 좋아? 열정이 없어. 열정이 없어. 잘한다. 열정이 없어. 어머나 같아. 신기하다. 우리, 우리. 열정이. 보다 가격적이해. 열정이 없어. 열정이 없어. 열정이 없어. 열정이 없어. 열정이 없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